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문제삼아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고향 땅 아나도세 밭을 사게 하십니다. 셋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는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나라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남유다 회복 메시지의 최종 결론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12일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너부간의 살 열 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입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메리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메리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메리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메리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급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르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읍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업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로하게 한 집들을 사리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인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프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여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업들과 내계배 성업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루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업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업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업들과 평지 성업들과 내계배 성업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업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위세계에서 한 공유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위세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위세계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위세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위세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위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바벨론의 칼끝 앞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순간부터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 회복의 장면을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남유다를 처음과 같이 다시 제사장 나라 고룩한 시민으로 리셋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한 민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곧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룩될 공평과 정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